트랩프레스 S24, 지연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어하는 표지는 포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포즈로 보여주고 있네요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볼까요? 다음은 퍼즈 리빙 리빙 피스 전체 배 색깔이 이번엔 살짝 왼쪽을 봐주시겠습니다 트랩 지우시고요 오버 레시 트랩 코너베 리스 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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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지은 씨는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마쳤고요. 다른 멤버들 무대에 모셔보겠습니다. 트리플S VV 나와주세요! 처음이잖아요? 근데 아까 슬쩍 신난 모습 보니까 우와 처음인 것 같지 않게 굉장히 돌연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VV로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이번 활동으로 대중분들에게 아 이런 걸 어필하고 싶다라는 게 일단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지안입니다. 저희 트리플S 비저널의 비전이 트리플S 안에서의 첫 댄스인이신데요. 24명이 다같이 보여드리는 무대도 정말 멋있지만 저희 12명이서 맞춘 호흡과 파워풀한 에너지를 보시면은 아마 저희 무대도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은 씨가 발레했다 라고 들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장르별로 댄스에 일가견이 있는 멤버들의 그 시너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타이틀곡인 히터플로우인데요. 트리플S의 신념을 파워풀하게 담은 곡입니다. 쓰러져도 일어나는 소년들에 대한 편판을 편견을 모두 깨부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담아봤습니다. 어... 요게 이제 힙합 그 자체로서 만든 곡인데 이게 챌린지가 항상 준비가 되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혹시 챌린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혜린입니다.